Q. 유패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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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기 있는 여섯 명들이 다 모여 여섯 모사를 이루게 되는데 뭐냐 이게 온종들의 모임이 시작되느리나 네 안녕하세요 유패로 갑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여섯 모사 모드를 한 이후로 최초로 여섯 명이 모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여섯 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모드를 이용시켜서 일본도 모드에서 이제 검은이 간지가 나가지고 이걸 여섯 명이 모여서 우리 유양독으로서 여섯 모사 모드라고 이름을 짓자 라는 모임으로 여섯 명을 모아봤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우라라가 유롱토끼를 막네요 저리 치워! 나와! 일단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번에 찍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그 서버를 날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이 원하는 이제 서버를 하나씩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것때문에 이제 모드가 좀 많이 추가된 상태고요 네 모두가 많이 추가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게 블러드문이란게 있어가지고 이제 밤리되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것때문에 이제 검이 좀 이제 좋은걸 주는데 근데 여기서 검 하나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검 하나가 되게 안좋은 안좋은 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만 안걸리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은 이제 엔지 없이 엔지 없이 엔지 없이 나 세번째 나 세번째 나 세번째 나 두번째 나 두번째 나 두번째 나 두번째 오케이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번째로 할사람 저요 어 일단 쿠트님이 먼저 어 일단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우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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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컹골드 얘가 이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이거 능력보세요 이 검 같은 경우에는 차지샷을 날릴 때 불을 날려가지고 몬스를 모읍니다 내구도 아끼세요 유펜님 왜 검 하나 더 있어? 내 차례야 이제 내 차례야 왜 검 하나 더 있어? 뒤에 몰라? 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첫번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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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클리어 오케이 라이거님 이제 라이거님 뽑아야돼 아 이거 없는건데 나한테 있는거라 쳐야된대 어 어? 아 나 망했다 루나블레이드다 이 루나블레이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왜 집어넣냐면요 이 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효율성을 발휘 못해요 근데 이 검의 장점이 몬스터를 잡을 때 이 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구도를 되게 쉽게 쉽게 보이냐 복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니가 말했던 검이 그 검이지 철검이 됐다는거 이거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이 검이 좋은게 형 이거 내구도를 되게 쉽게 보이냐 할 수 있는데 형 탈주해버렸네 저 형 탈주해 세상에 일단 제가 님에 맡겨놔요 오케이 일단 형 이거구요 이게 내구도 때문에 쉽게 보이냐 네 그 다음 빠밤 어 아 슬래시블레드 이거 괜찮은게 차지샷에 날리면 그 일직선으로 날라가가지고 이게 검이 음면 괜찮아요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차야죠 라이거는 라이거는 여기 응 그 다음 누구 차지샤원은 그 다음 누구 어 아 이거 뭐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인데 타임셋 0 좀 타임셋요 오케이 제가 할게요 오케이 이건 능력이 딱히 없어요 그냥 간지나서 넣었어요 하하하하하 둘이다 둘이다 누구 먼저 할래요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풀때기 니가 아 설마 어 윤페 니 우와 예쁘다 이거면 이제 폭스라고 이게 좋은검이에요 아 내가 가장 안 좋은검이다 야사 야 윤페야 윤페야 잠깐만 나랑 바꾸자 그냥 내가 안 좋은검할게 왜왜왜왜 아니야 형 형 그거 써 쟌 형 형 건뼈지신분 이거 누구죠 나 이거 주웠어 건뼈지신분 이페야 이페야 나랑 바꿔 이페야 나랑 바꿔 아 나 이거면 쓸거야 아 형 그거쟤 나 이거면 쓸거야 나 괜찮아 나는 어차피 나무검을 이제 모으려고 했기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어 그럼 이제 시작하자 그럼 엔절린 이제 하드모드로 바꾸구요 처음에 이지로 바꿀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고싶은거 일단 하세요 이거 러스트블레이드 뭐에요 야 누구 내 인벨 확인해봐 누가 내건 가져갔어 제가 가지고있는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있어요 저는 mpc를 찾으러 떠납니다 유편님 저 시작전에 검이 깨졌어요 아 그 모든 이름 정확히 말해주세요 누가 그 검을 뭐냐 능력 낭비하래요 그 검 쉽게 깨지는데 근데 그 검 깨져도 사용할수 있어요 엔젤랑 같이가 엔젤랑 나랑 같이가자 엔젤랑 이 검은 못써요 오우와 개꿀 이거 왜요 한대 때리니깐 불타가지고 익힌 닭고기 나오 개꿀 그 검으로 캐지마요 검 내고 놀아요 검으로 캐야지 차트리 적용돼가지고 아 차트리 없어요 예? 차트리 없어요 차트리 빼잖아요 어? 근데 이거 왜 깨지지 음? 없다 그거 검으로하니까 검으로하니까 아이템 많이 나오네 뭐지? 저 지금 검 없이 시작하는게 활로 하라는 차트리 뺐는데? 차트리 빠졌어요 애초에 여기 안들어 시작사람이 안들어가있으면 안되는 뭐지? 나왜 되지? 그거 풀떼기님 차트리 깔려있으면은 상 들어올순 있긴해요 차트리에도 됐고 어? 그럼 차트리에 적용이 안될텐데 아 적용돼요 적용이 저도 차트리 되는데 지금 차트리 없는데 차트리가 왜 돼? 나 안되는데 고장해 고장해 검에 차트리 뭐? 나도 해볼래 차트리 랑 차트리 랑 좀 다르게 오! 오! 오 그러네 아 진짜네 오 짱 신기해 나 이런거 있는거 처음 알았어 차트리가 필요 없었잖아 근데 내구도가 5달았어 어 야 야 검으로 하면 단다 검으로 검으로 하면은 다 깨진다 야 잠만 여러분 근데 아셔야겠는데 검으로 하니까 검 내구도 한번 할 때마다 5가 달아요 아니 너 내구도 50이야 아니 너 내구도 50이야 나 근데 내꺼 야 이거 내구도 어떻게 확인하냐 나 내구도 확인하는거 모르는데 F3H요 F3H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아 처음 알았는데 이건 또 저기요 이거 검 내구도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 나 이씨 벌써 19야 어 알아서 알아서 고치세요 나 내구도 19야 나 내구도 19야 미친 뭐야 왜 피스프리 된거 같아요 왜 평화로움 됐어요 이지에요 이지 이지 평화로움인데요 지금 봐봐요 이지인데 나 지금 배고픈 찼어 나 배고픈 찼어 지금 나 배고픈 찼어 지금 뭐지 아까 시작할 때 이지로 했는데 아 나 이크림 고기 21개 있다 나 나 나인도 나 나인도 아 일단 살짝 오류가 있었네요 여러분 음 어이 야 순식간에 단다 2 8 3 네 4강 아깝죠 유피님 예 들어오세요 유피야 나 잠깐만 그럼 나 그러면 나무 좀 쓸게 이거 이거 아 못쓰는대시네 아이씨 아 이렇게 달리네 어 진짜 신기하다 2 8 3 3 4 아 이게 나무 3 4 4 없이 3 3 3 3 4 아하하하하 나 혼자 나무검 들고 시작하네 여러분 이거 침대 좀 만들어야 되니까 양 좀 죽여주세요 나는 지금 NPC벌을 먼저 찾는다 이거 TP 꺾기 때문에 텔레포트 안될거에요 이거 원래 검으로 때리면 뛰어져요? 네 기본공격하고 우클릭이 있는데 우클릭은 제 보니까 그 모브한테만 때려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좌클릭이 사람까지 때려져요 아 진짜 그러네 오 짱 신기하다 얘네가 알아서 착지가 있었구나 양털 구하고 있어요 저 양털 3개 저 5개 아 그리고 낙사 데미지 받을 때요 그 우클릭 한번 하면 낙사 데미지가 없어집니다 여기도 너무 빨리 다는데 근데 아 저는 제검이 아니에요 우편님 호박 필요해요? 야 이거 백석 뺀다 앤젤아 이거 좀 백석 뺀다 웬 백석? 앤젤아 이거 이거 켈때마다 자꾸 튕긴다 검을 알건 이미 서버 열실래요? 응 아니 검 깼다 서버 열는 순간 제명이 돼 나 지금 호박 이거 캐고 이제 mpc말 계속 mpc말 계속 찾고 있음 응 뭐야 뭘 써 이따 나랑 같이 mpc말 찾으실 분? 난 먹을거에요 뭐러다닌다 아 부러졌다 난 나 대충 먹을거 몇개 내꺼 먹을거만 구해가지고 어 호박 찾았다 저 호박 열 두개 이거 부러졌을때 어떻게 해요? 우편님이 알려줄거에요 그거 뭔냐 만들어야 돼요 뭐더냐 내꺼 좋았고 나 블레이즈맥대 비료해 뭐 비디오냐 내꺼 러터블레이더는 어떤거였더라 여기 트레이서 있는데요 여기 야 무기 무기 바꾸는건 안된다 했지 아니 무기는 만들면 상관없어 바꾸는건 안돼 아 저 지금 간단하게 집지워요? 지금? 예예예 아니 에피시마일 제가 찾고있으니까 진짜 에피시마일 제가 찾고있어요 와 근데 왜 이렇게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그니까 그니까 트레이서가 심한데 또 나 때문이구나 흐흐흫 응? 한번 생각없이 앞으로 걷다보니까 또 월드 넓어지니까 지금 저도 그럼 저 에피시마일 찾고있어서 어? 야 임태야 너 내 고기 왜 가져갔어 유키님이 집지울래요? 응? 유키님? 네? 집지울래요? 어? 이거 요렇게 돼 제가요? 네 개신기하다 그럴게요 야 야 진짜 야 엔제라 이거 시간적이 심각한데 아니 서브 열어주던가요 여기 저 스폰지역이요 혁사 편상은 없는데 아직 그 좌표 좀 알려줘 채팅부로 전 빠르게 땅굴 들어갈게요 그 옆에 혁표 이거 말로 해줘야될거 같은데 XYZ 그 말로 그거 여기 배드락 배드락이 있냐? 여기 배드락 없죠? 왜 배드락이 있어 185 70 669 여기 여기 들판이라서 여기 만드는게 알것 같아서 그 좋아해요 이게 모두 연 지금 서버 연재가 별로 안되가지고 그런것일수도 있고 우와 나 1000m야 나 벌써 1000m 이들인데 허허 저것 때문일수도 있고 서버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저 서버장이 한사람이 서버를 막 열고있어 저 꽤 큰 큰걸 하나 찾았거든요 지구보다 넓다고는 하지마 우리 컴퓨터가 버틸 수 있을런기네 아 그리고 저는 침대만큼 나는 광질하러 갈게 일단 대표님 이거 근처있네 아여있네 요 맵에 어차피 뜨고하니까 이거 TP 안되가지고 응 주.. 인베셋은 안되있거든요 죽 끄지마세요 아 죽어도 그 그레이프 무턴 빨려있잖아요 그거 근데 용암 그쪽 가운데는 어떻게 끄냈고 상관없어요 물 뿌려가지고 그냥 캐내면 돼서 욱시전을 캐가지고 네 방법있으니까 뭐 그럼 타이어가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요 그냥 맨손으로 캐면 되지 맨손으로 캐면 10분 걸릴텐데 5분 걸릴텐데 5분 동안 뭐 한입 주면 돼요 샤아 아니면 5분 동안 뉘안 얘기하면 되지 전신 전신 전신의 화살투성이야 이씨 잠깐만 좀 많이 큰 동굴인데 요즘 여선무사 어때요 그림자 여선무사 뭐 우승대가 올라왔어요 그림자 무사가? 네 어떻게? 몰라요 아니 그거 진공영성이랑 섞어서 네? 진공영성 그 뭐야 진공영성 징용 공룡 용성 징용 공룡 용성 아 용성 그림자 무사가 그렇게 섞어 저다 그림자 무사가 뭔 도움이 된다고? 푸마가 바람속성이라서 징용이랑 섞은거 같은데 그러면 오우 석탄이 대롭게 와라 진 여선무사에 아니 그니까 그림자 여선무사에 뭐 들어가요? 푸마랑 그 여자애 한장 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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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장이랑 그 여자애 한장이랑 그 여자애 한장이랑 유연카드 들어가 유연카드 어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조건룰인거 같더라구요 신이 나에게 팔을 주셨어 조건룰이래 거의 다 왔어요 그 이제 그림자 여선무사에 나오는 팩에 있는 카드들만 쓰는 아 아 그것들이 무조건 10장 이상 들어가는 그런 조건룰 해가지고 우승한거 같더라구요 일단 레드송 캐논는게 좋죠 에이 뭐 그러면 일단 캐나야 그런거 근데 웃긴거는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마탄도 있다는거에요 마탄도 누구야? 어이씨 크리퍼 유펜님 유큐님 유큐님이었구나 마탄이랑 같이 그거 마탄도 있다는거 알아둬야 돼요 야 에메랄드 캐논 야 에메랄드 캐논 야 얘들아 에메랄드 캐논까? 마음대로에요 그니까 여선무사가 천우랑 그걸 이겼단 소리에요 마탄을 아니 이거 내구도가 너무 없어 여선무사 못 이길수도 있죠 그쵸 여선무산 마탄이 이겼다는게 난 제일 신기한건 마탄이 이겼다는게 제일 신기해 여선무산 여선무산은 뭐 예당초 옛날부터 되게 특이하게 진 여선무사 시행하나 믿고 하는데로 그걸로 옛날에 다 이겼으니까 이거 내구도 계속 쓸 수는 있네요? 네 네 쓸 수 있어요 일부건만 쓸 수 있어요 그럼 깨지면 뭐가 네? 일부건만 깨지면 그대로 그대로 박달라는 것도 있어요 박살나는건도 있고 잔에만 남는건 근데 그 잔에 영 내구도가 영인데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런것도 있고 플런드 소울? 플런드 소울은 뭐에요? 그 뭐에서 나오는거? 아니야 그 검 뿜어질 때 같이 나온거에요 아 이걸로 이제 검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검 강화시킬 때 아 진화시킬 때? 강화? 내구도가 영났는 검 중에서 영인 상태로 뭐냐 몹을 잡을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 검들이 가끔 있어요 종종 뭐 슬래시라든지 화이트라든지 지금 할지도 없어 몬스터 상향만 하고 있는데 재료도 누가 좀 모아드려줬으면 좋겠다 하 나무 해드릴게 자아신의 일을 스스로 하자 어? 잠깐 벌스터 다이아 찾았다 A를 집짓는거지 자원 재는 캐릭터 벌스터 다이아를? 벌스터 다이아를? 아 그리고 또 다이아를? 불같은건 많이 남잖아요 그거 9개로 뭉치면은 압축할 수 있어요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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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도 압출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압축 다이아 6개 다이아 6개 오오 아 여기에 라이거님 보이고 유키님 보이고 저 유피님 보여 맵에 맵에 맵을 일단 최대한 안 덜키고 있어 내기심 해가지고 완전 완전 이상한 데로 틀어박혀있어서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난 철이 필요해 아 저 철 엄청 많아요 내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철들은 다 검만두 됐을거여서 뭐냐 일본도 그리고 이제 그거 다 어느정도 만들면은 이제 갑옷을 만난 아 잠시만요 옆에 용암이 너무 많아 아 저 전쟁중인데 고양이가 날 보자마자 되게 싫어했어 너 말고 그래도 한번 일단 우리가 블러드분이 있으니까 갑옷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니까 유키님 예예예 앗 백어택 백어택 일단은 여기 12개하고요 여기 16개요 나 대체 지금 Y자표가 몇이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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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엔진님! 돌 8개만 주실 수 있어요? 돌 8개요? 돌 5개 있는데? 아... 킬하겠네 와이없만 안온 줄 알았는데 벌써 13까지 내려왔네 냐옹 어... 냐옹 냐옹 고양이의 울은 소리 특별출연 특별출연 야 별로 안 움직이니까 뭐냐 이거 안달구나 살려줘 뭔일이에요 지금 쫓기고 있어요 목들한테 어서 검을 써요 검 깨졌다니까요? 왜 깨졌잖아 전부 쿠트님은 아니 왜 깨트린거야 곱경이로 곱경이로 때려잡고 있어요 검 준 이유가 없잖아 아 검중에서 안 깨진다 아니 처음에 준 검중에서 아 그거 확인 안했네 내가 검이 깨져도 계속 쓸 수 있는 검을 줬어야 돼 여기요 3두리야 잠깐만 왜 잠깐만 내가 일본도를 들고 있어 아 그거 그게 바로 슬래시블레이드에요 그거 뭐냐 라이거 형이 들고 있는거 아니 좀비가 좀비가 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슬래시블레이드에요 아 러스트블레이드 러스트블레이드 내가 슬래시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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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요 나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검의 애정도 개정이 생길 것 같다 나중에 되면 유키님 저거 유형처럼 공격 명대사처럼 저거 말하고 이제 때린다 저 사망 장소까지 찾아가야겠구만 아 죽었어요? 네 여왕같애 키고래 아 무덤모도 못주는데 무덤까지 찾으러 가야합니다 블러드문이어서 몹들이 드럽게 많네요 와 화살한데맞았는데 체력이 4칸이 닳아? 너무해 그걸 그걸 막으라고 검을 준건데 그 검도 깨트려먹었고 그러니까 그 철로 만드는 철로만 만드는건데 그 내구도 뭐있냐 내구도 다달기 전에 내구도 철로 쓰는거 모루 모루모루 모루로 뭐있냐 하면 돼요 모루 만들어줄사람 만들어주겠지 누군가 아 저기 왜 마녀있어 미친거 철 30개 이상이면 되겠다 마피아는 이제 저리 가주시죠 모루는 철 모루는 철 50개 있어야 돼 그니까 그 모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마피아는 이제 저리 가주시는 왜 이렇게 에메랄드가 막 미친이 무슨 나무 필요해요 가끔 검정에서 에메랄드 들어가는 검이 있거든 내가 알기론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 발광수 거뒀다 펠리핏이야 어 어 나 좋은 검이었어 내꺼 왜요 내구도 영이나 안개져 왜 오 축하 유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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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챌일게요 톡 대려줌 어 어때요 다시 톡 개꿀 개꿀 개꿀아님 진짜 꼬리네 제가 도와드림 먹을 건 제가 도와드림 오케이 오케이 나 또 왜 먹을 거 같아 무슨 나무 필요해요 유캔님 무슨 나무 필요해 아 지금은 초반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쓸려고요 내가 슬리오에 걸려 나 애들 잘 볼 때 이거 칼까지 있어가지고 익힌 고기 아 아 누가 계속 죽는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 나 계속 익힌 고기였던 야 유캔야 너 그래픽 카드가 얼마였어 너 나 통째로 산 거야 아니 그래픽 카드가 몇이야 지금 이거 이지 맞죠 네 이지에요 아 애들 너무 쎄 나 두번밖에 나 한번도 안 죽었는데 지금 저 일본도가 제일 처음 좀 기분으로 지금 일본도가 폭발해서 더 많아 더 만들어야 그럼 아 혹시 이게 운이나 된 건다 여기 몹스포너 있는 것 같은데 몹스포너 있다 그거 그거 낫어요 그거 부지지 마요 아따 애들 애들 잡아야지 야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나랑 싸우자 저 멀리 간데 야 나랑 싸우자 여기를 양털 놓을게요 철 하나 없죠 근데 철 철 하나 없죠 저 밑에 동굴 있던데 거기 철 있던데요 저랑 저랑 같이 제 묘지 좀 뒤지러 가실 분 가더래요? 네 그래서 지금 아래 몬스터가 좀 끔찍하게 많거든요 도저히 혼자선 못찾겠는데 우주류광술 엇 여기 철 있어요 여기 철 있어요 저 불고기 없어요 어차피 일단 저희집 근처에 동굴이 있는 철 나중에 켜주세요 코트님 어딨어요? 음 개꿀 제이 누르면 맵에서 안보이나? 어? 지금 안보고 있어가지고 제이제이제이 모바 스폰 대라 모바 스폰 대라 어디있나? 없어요 이미 안보이 어 어 저 xy제이 x가 158 일단 x부터 맞출게요 x158 왔어요 엑소 68 엑소 스피라 적당 엑소 엑소 스피라 적당 여깄다 여깄다 왔어요 저 쟤 뮤지탄방조 어디로 가야호 여기요 아 여기 아래로 일본도 들고있으면 방패를 못쓰네요 이거 근데 그거 화살 막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어 막을 수 있어 뭐지 그니까 화살 날로는데 니 공격하면은 화살 튕겨내둔 아니 그거 화살 막던데 아니 크기포에 폭발을 못 막잖아 아 그 정도 피해야지 아 그거 크리퍼 잡기전에 그니까 일본도가 기본적으로 스턴이 좀 있어가지고 터지기 전에 잡으면 돼요 아 죽었다 그쪽에 그쪽에 무덤 한개 있을거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잡고 있는데 애들 일단은 내가 원래 캐던데로 가야겠다 일단은 여기서 내가 아까 굽던데로 가야겠다 아 뭐가 땅굴 한번 들어갔더니 세 개를 캐주십쇼 아유 누가 호박을 캐왔대 제가요 갖다 버려야되겠다 뭐 알아서 해요 버리든 말든 깊은잎 되면 안돼 왜 오케이 홀 버립시다 왜 내가 뭔지 잘했다고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호박증신고 인정하시죠 채 뭐야 살밖에 없어 아 여깄다 야 일로와 아 뭐야 일로와 둘 아 쏙 떨어졌어 이씨 지금 일단 얻었는데 이 배터리가 부족해요 저 저 거기다 왔어요 저 지금 죽은 곳이요 살아 살아 돌아오셨나요 아직 아직 안 죽은 일이에요 혹시 뭐 뭐 필요하세요 뭐 아래서 막 폭발음이 들리는데 모래랑 철이랑 이거 크리프터전인데 이거 레드스톤도 필요하겠고 실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해요 응 이펙트 이펙트 내가 갖고 있는게 없네 아 그래야 지금 열기구 하나 만들면은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언제 오시나 잠깐만요 저 급하게 일본도 하나 만들어 갈게요 아니 제가 그냥 호위 최대한 하는거라 호위무사다 내가 원하는 드림이야 가죽 가죽거 할 때 있으면 가죽거 해주세요 여섯 개만 아 아까 소 받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그 아 그 가죽이 그 열기구 하나 만드는데 몇 개 들어요? 열기구 하나 드는데 그거 열기 여섯 개요 어 그러면은 36 필요하네 근데 피스톤이 두 개 필요해요 무슨 피스톤 그 그냥 그냥 피스톤 두 개 그럼 다행이네 끈 끈니까 칠 여섯 개 칠 총 여섯 개 필요하고 철 여섯 개 아 철 지금 여덟 개 필요하고 보트 하나 필요하고 나는 분명 난 다이아 캐지도 않았는데 다이아 얻었어 이득이야 오케이 이 광사 너무 좋다 난 분명 다이아 캐지도 않았는데 다이아를 얻었어 다이아 캐지도 다이아 캐지도 다이아 캐지도 더이아 캐지도 여기 일단 먹을 거 먹을 거 이렇게 나두 일부러 때리고 껍만 들고 있어 올라가죠 이거 레드솜 좀 이거 아까 유키는 필요하다니까 여기 레드솜 먹어줘요 레드솜 좀 일단은 이게 몇 명 탈수 있는지 모르잖 레드스톤 가능한 만큼 구매해주세요 올라갔죠 아이씨 아이씨 여기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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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속이거든? 아 땅 속이야? 모아야겠다 됐다 미인은 먹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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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쪽 제쪽 여기로 할게요 저 일단 식량 좀 늘리게 돼 식량이 제가 그 생량에만 있어도 할걸요? 네? 식량 늘릴 때 워터링캔이라고 물뿌리기 있거든요? 아아 그거 쓰면은 작물 어 resiliency 빨리잖아요 오오 근데 나 우선 뼈가루를 이미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뼈가루를 일단 사용하게 뼈가루는 제가 계속 부담할게요 어차피 다른 건 당첨날 것 같으니까 뼈 13개 위에 가서 템 좀 정산해주세요 이제 디펜스게임 해야된다 아 이제 디펜스게임 해야돼 이거 이제 채식 블러드문 블러드문 이스커밍하면 이제 우린 저는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 지어야 돼서 땅 밑에 집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저번에 땅 밑에 집 지어놓고 생각이 든건데 사람들이 못 찾아 라이거님 집을 못 그럼 깨졌어 라이거님 안 깨진다며 잠깐만 라이거님 안 깨진다며 저거 복구하는게 쉽다했지 안 깨진다고 한 적은 없음 아 내가 안 깨진거야? 나만 안 깨진거네 나무검을 만들고 나무검을 다시 나무검 만들어서 지금 내려가야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위로 위로 직선물을 까여요 오 개이득이다 비온다 이스 레인 가죽 진짜 많이 필요한게 가방 만들때 가죽 들어가요 아 맞다 가방 엄청 필요하네 가방이 있어요? 가죽은 안들어가 가죽 자체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책장이 들어가 책장이 아 알아라 알아라 열기구 일단 만들어야되니까 열기구부터 만들자 여기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가 쭉쭉쭉 쭉쭉쭉 열기구 모두가 있는거 맞겠지 어 있네 있네 일러스트가 바뀌었네 일러스트에 토트가 바뀌었네 그 쭉쭉 가면 나와요 네 저 일단 살.. 살아서 돌아가는걸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누가 오고있는데 저기 왔어요 택배왔습니다 뭐가요? 택배왔다구요 저기 창고 좀 늘려주실분 구합니다 저 아마 창 그것도 엄청 많이 들고 있었을텐데 내가 만들어야겠네 하아 바로와라 오징어해 먹는거야 이거? 어? 설치되는건데? 더 많은 음식무도있지 지금 아아 오징어를 잡아도 음식이 나와 어썸 어썸 저 형 말하고있어 그게 중요해 하하하 유패님 농장 어디있어요? 그 옆에 오른쪽 아아 유키님 만드는쪽에서 오른쪽쪽에 강있는부분에 만들어 감자 몇개 튀어놨어요 야 날개 먹으니까 허기진다 날개를 먹으니까 허기가 진다고? 안 렉 으아 웬만한거 다 먹을수있어서 박쥐날개를 뜯어먹었더니 허기졌어 나한테 지금 웬만한거 다 먹을수있을걸요 근데? 진짜로? 배고고 몇섯돈 먹는데 뭐 그래 젊은 젊은 사람들은 돌멩이로 씹어먹는다는데 뭐 야 니들은 안 잡는거야 그럼? 니들은 나이 먹었을까 아마도? 야 잠깐만 집쪽에 크리퍼있어 집쪽에 크리퍼있어 가장 쌍검 들고 잡아요 아니 그냥 크트님 그냥 전리가 있으세요 이거 터뜨리면 또 나한테 쌍겹 들을라 이도류? 유키님 유키님 차크기 어디정갈거에요 일단은 지금 땅 넓힌것까지만 다 할거에요 갑자기 전화가와가지고 일단 여기 위에 올라가야하는데 영상 근데 영상 지금 아직도 찍고있는거야? 응 찍고있어 엔딩곡을 안들었잖아 일단 원래 라면 지금쯤 뭘 메모가야된다 내일 학교가야된 내일 크리스마스야 아니 원래 라면은 원래 라면 아 원래 라면 원래 라면을 붙였는데 뭐야 도대체 아 네 요즘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곧 알바짜리를 구해야되서 자 일단 용암 찾으면 좀 불러주세요 용암 찾았어요 용암 찾았어요 용암 찾았어요 용암 찾았어요 저분 동굴이다 제가 왠일로 제가 동굴에 들어와서 지금 동굴 털고있어요 저 요건 발견됐어요 지상인데 난 일단 갑바 하나 만들게요 너무 자주 죽으니까 정말 일단 다해 여섯개 찾았어 다해 여섯개 찾았어 하여튼 운빨이 좋아 모두들래 아 그러면은 그냥 용암 찾지말고 라이거닌 다이아로 옵시지어 캐시죠 유키님 레드스톤 레드스톤 찾았거든요 네 더 필요해요 지금 이거 피에톤 하나 만들거라서 그렇게 많은 이는 없어도 돼요 지금 한셋 넘게 있어요 다해 그거 마지막에 근데 청금작이 많이 필요할 일단 청금작이 많이 필요할거 같은데 인첸트 해야되니까 근데 이거 열기구 만들때 인첸트 안해요 한셋트 캤어요 일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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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열기구 만들때 그거 들어가는거 보니까 그거 필요해요 하루 들어가는거 보니까 사탄말이 필요해요 님들 레드스톤 캐니까 뭔 크리스탈 하나 주는데요? 그것도 먹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혹시? 레드스톤 크리스탈이라는데 잠시만요 조합보를 봐야겠다 이건 틴커스 아닌가 그러면? 틴커스 없잖아 틴커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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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윽 액윽 그런거 없어 그럼 누구꺼야 조합돼서 하는건데 이거 라바밀 만들고 워터밀 만들고 그러는데요 어느거에요? 뭐 레드스톤 뭐야? 앤젤링 만들어요 아 그럼 이유맞네 앤젤링이 근데 그런게 들어갔었나 앤젤링에 앤젤링이 레드스톤 크리스탈 들어갔는데 아 아 그 아 그거 지금 옥시니언 캘수 있을정도의 용암 옆에 있는 있으신분? 저요 저요 저분 다 아래드림 아래드림 다 지상이 있지않아 내가 옥시니언 캘까? 그냥 라이거님이 캐는게 낫지않을까? 나도 찬성 다이아 여덟개니까 쿠투님도 안 캐지말고 라이거님 캐라에요 여기 몇개정도 필요한데요? 여기 10개 10개 지옥믄니까 10개 14개 10개 10개 아 아 딱봐도 무사가 있는거야 저 지금 저 지금 무한섭취거든요 저 지금 뭐야이거 뭐야 나 왜 그냥 현대식으로 현대식 일본식 현대식으로 만든 일본식집 지을께요 현대식 느낌나는 일본식집 아이고 나무 겁나 빨리 엮어지 현대식 현대식 나무 좀 키워볼까요? 10kg 현대식 네 옆에 옆에 산하나가 초토화될 겁니다 현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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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금 껌이내라고 한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1번도로 이렇게 잘되는데 그냥 숲을 밀어버리면 열쇠트는 나올거같은데 난 그렇게까지 잘 안나오더라구요 뱀님 위에 봐요 네? 지금 지장이 없었구나 세상에 나 또 뭐있냐 스포너마스 스포너마스 왜이러냐 이미 탈았던거 아닌? 나 아니야 나 지하에서 또 만난거야 왜 저분 왜 날아다녀 기분탓인가 자 다시왔어요 집으로 뭐요? 저 여기 나무요 뭐요 이거요? 코트님 이거요? 에? 이거요? 어 이거 어떻게 무한정으로 날아다녀요 그냥 우클릭이요 우클릭하면 어느정도 날아가다가 끊기던데 그거 콤보가 있어요 그 콤보가 있어요 그 콤보를 잘 맞추면서 날아야되요 저희는 이 모드를 하면서 그것만 연습했어요 여기 둘다 따라하는데? 여기 둘다 연습하는데? 아니 저는 근데 아까 되긴 됐는데 굳이 저는 할 필요 없을거 같아서 안해요 뭐 무슨 나무 필요해요? 그래서 자작나무 많이 필요해요 자작이 하얀색이죠 도끼 도끼 이렇게 만들거라서 도끼 도끼 핸드님 바빠요 잠깐 이거 떨어지는거 바라봤어요 떨어지는거 바라봤어요 와 드디어 비가 그쳤어 아 비 아직도 내리고 있었음? 자작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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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켤게요 와 어떻게 동굴을 찾았는데 어떻게 동굴에 가야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방저도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너무 안되나 실도 아까 필요하지 않았어요? 야 야 물약 물약도 만들거야? 유폐야 물약도 만들거야? 나 실로 오실게 나 실로 오실게 라이커님 거의 유폐님한테 질문하는데 태광에서 털어 가는거 근데 그걸 양털로 바꿀거라서 아니 실로 3개만 남겨주세요 화살 만들어야지 활 만들어야지 네 그러면 전 인체센터를 해야되는데 그 여섯무사에서 활드네 이름 누군지 아시는 분? 야리차 그걸 또 기억했어? 응 난 그걸 다 외우고 있어 그린자 여섯무사까지 다 말해봐요 종류 포마 야리자 야리차 나사시 키잔 이로우 잔지 시엔 시엔의 무사 그린자 시엔 노인 그리고 그림자의 시엔 그리고 자아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난다 나도 그림자 여섯무사만 못이었어 어떻게 기억했고 대단한데? 그림자 여섯무사만 했으니까 아니 그림자 여섯무사만 했으니까 여섯무사만 했으니까 아니 크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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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툰님 우클릭 좀 하시지 크툰님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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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하다가 우클릭 연사하다가 너무 늦게 올라가서 죽었어 옛날에 옛날에 그거 인기만 났는데 마크암에서 이거 왜 철곡으로 금을 캤는데 왜 금곡은 왜 철을 못 캐요 이거 신발에 가벼운 착취 무조건 달아야 되겠는데 낙사하다가 진사로 이리와나 나 월드가 뭐냐 지금 로딩이 안돼 크툰 집 거의 집인데 어 당근어 가기 찾아온다 가야될거 같은데 이번간 보팅 이제 세개만 캐면 된다 마피아 일어나세요 네? 마피아 일어나주세요 마피아 일어나시죠 마피아 누구지 당신은 나 월드가 로딩이 안돼 그럼 돌아와요 그냥 신 그러면 자야될 것 같은데 밖에 밤인데 신 그러면 저기 뭐 없잖아 저기 침대가 nicely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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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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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아 나 금세 금을 좀 더 구하고 싶은데 저 70일 와이예요 어 님들 잠시만요 유키님 유키님 오우 여기 예쁘지 않아요? 삼나무나 자작나무 좋아핀? 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가무비나무는 못살커요 섞을 수는 있죠 그니까 마루 바닥을 색깔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뭘 넣을지 했거든요 일단 한번 저 가무비 그냥 지금 간단하게 간단하게 있는걸로만 틀 잡고 있는거에요 사장님 마루를 가뭄비로 하는거 같아 아 그럼 빨리 가봐서 어 그럴라고 가뭄비를 좀 많이 키울게요 님 그거 뭐냐 미니면모드에서 하는 텔레포트 안되죠? 네 그거 치트에요 그거 치트에요 그것도 치트에서 제가 껐어요 잘했어요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응 그럼 이제 뭐냐 캘것도 이제 슬슬 다 캔거 같진 않지만 어.. 다이야를 여기와서 다이야를 못간다는게 너무 아쉬운데 어차피 다이아는 주변 캤잖아 와 난 진짜 다이아 못다 와 난 진짜 다이아 못다 우리 나중에 거팔 진행이 안 돼? 마크.. 마크.. 다이아 캐기 다이아 한셋 캐오 이거 한셋 너무 많아 한셋 대신 다이아 곡괭이를 지급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좀비가 일본도 들고 있고 좀비야 거 찾는거 아니야 왜 좀비야 왜 두명이셨더니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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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됐어 만족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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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 다섯개 찾았어요 오케오케오케 저 지상을 올라갈테니까 지상을 올라갔을때 작서 좀 알릴거에요 어 잠깐만 내 주변에 누가 보이는데 누가 잠시만 저거 쿠트님이 보이는거 같은데 지금 기분탓인가 유펜님 유펜님 아 쿠트님 내 반대방향으로 가고있네 유펜님 B를 눌러봐요 어? 더있네 다이아 네? B를 눌러봐가지고 X, Z, Y 써있는거 보여요? 그거 해서 X를 191 X를 191 Z가 277 Y가 71 Y가 71 Y가 71 오케이 눌러봐요 이거 뜨죠? 이거 뜨지않아요? 네 뜨죠? 네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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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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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머리가 대두야 안 쏘울템에서 가고있어요 지금 5방인가? 괜찮아요 쌍욕은 안했잖아요 쌍욕은 안했어요 괜찮아요 라이거님은 욕뜨먹고 사는데 차라리 죽는게 낫죠 아이쿠 됐다 이제 집으로 가자 라이거님은 욕뜯는게 좋아요 죽는게 좋아요 안 듣는게 나아 그쵸? 다만 다른거에요 그니까 죽어야 되겠어요 욕 그렇게 많이 안하셔 라이거의 한정이에요 저도 돌아왔습니다 좀비도 왜이렇게 많아 그래 이러면 뭐했다고 야호 이핀님은 이핀님 이핀님은 자작나무 많이 필요해요? 많이 있으면 좋아해요 뭐야 왜 얘 안맞아 자작나무가 제일 중요하구나 네 왜냐면 일단 나무 일단 일본풍나는게 그게 제일 많거든 잠깐만 얘네들 검의 능력을 안받아요 얘는 안맞는데 갑자기 뭐지 아 나 지금 머리좀 부어주실군 잠시만요 저 나갔다올께요 아 거미 아 깨졌구나 저도 나갔다올께요 전동이 스키지기 시작한다 왜 나는 안돼 나는 왜 안돼 님이니까요 왜 예 이거 뭐냐 정리하는건 나중에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뒤에 터질수도 있으니까 예 크흠 아 저희 옮겨야되잖아요 근데 형아롱 검을 또 무한복지시켜야겠군 그 검 검 그름자 분신술이 어 이제 나는거 스키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호카드 이기샨들만 해야된다는 검 분신술 사크라가 만절단 어 저 여기 왔습니다 어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저기 라이거님이 보인다 아 참나무도 많이 들어왔다 날건이 아니었구나 지금 방 하나만 만드는데 참나무 얼마 들어간건지 모르겠다 저기요 저 왔어요 예예 아 여섯명에서 살거지 그럼 이정도 사이즈 대약해 이거 자 지금 이거 방 두개밖에 안되는데요 근데 일단 저기를 스폰포인트로 박아야되지 않을까요 어 혹시 나무 더 갖고있는 사람? 나무 다 쓰셨어요 저요 제가 다 나무는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목중 몇 개 한 세트 아이씨 한 세트? 한 세트? 아 팀 대면 말해주세요 한 세트인데 한 세트는 딱 육신을 줘야돼 한 세트다 한 세트다 그럼 내가 계집은 저희 지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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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맞춰야될 으아아아 미킨님 배달왔습니다 네 내려오시죠 여기 이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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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이씨 양동이 양동이 안이다 양동이 안다 양동이 안다 그정도면 되요 너무 많은데요 부족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 하필 또 아래 찬나무가 부족하잖아. 지금 찬나무가 부족해요. 지금 그거 부족했는데? 그저 여기 안 맞는데? 여기 자원 배치기? 네? Y가 차이가 나네. 아 그렇네. 왼쪽을 잘못 만들었네. 우리 건축가가 있어서 다행이야. 계단 계단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배치기 연사하는 김에 그러는 건데. 육회야 나무는 좀 줄 수 있어? 나무검이라니? 나무, 나무 그거. 아 그 일본도 나무가? 어. 아직 지금 복제를 못했어. 지금 이제 막 시작해야 돼. 날거니, 날거니. 다이아 3개, 나 다이아 3개만 뜰게. 날거니, 옵시지어 켜 왔어요? 아이씨 떨어져서 다시 찾아가려고. 하필 이 두부군이 용... 그냥 걸어올라가. 지금 내 칸이 세대네. 아무리 올려봐야. 이거 한대씩 때리는 애들 갈 필요 안돼. 나 찾다. 찾고, 찾고 올라올게. 여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연습할라고? 하는 게 연습할라고. 이거 쉬프트 누르면은... 이거 쉬프트 누르면은... 오프라인, 오프라인, 오프닝. 하필. 대단해. 대단해. 어. 아, 거기가 너무 빨리 죽어. 좀... 그냥 더 오리동안... 생각보다 기관은... 기관은 어떤 걸로 하지? 기관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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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4개를 더 차였는데 발돗을 잘해요? 발돗을 잘해요? 발돗을 잘하시는 분 없어? 현실에서 발돗을 좀 할 줄 알아요 현실에서요? 현실에서 발돗을 잘한다고 나듬이 안됩니다 손가락 끊어져요 주키님 이거 참나물 28개 발돗을 좀 한다고 얘기할거면 1초안에 모든걸 다 해야해요 발돗은 애초에 검수를 30년 해야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거라서 여기다 놓을게요 나무 30년같은 30일동안 할 수 있지 발돗을 쓰면 발돗을 쓰면 자기 손목이 날아갈 수 있어 자기 카레 4개 아니 저는 모형도로만 했어가지고 옛날에는 아 그러면 안되죠 이거 잘못 만들었네 4개가 더 필요해 원복이 원복 4개 모형감이랑 실제검 20kg정도인가 그래가지고 토큭 우펭님 발 젖을 잘해요? 뭐 어디서 이거 일본도 못 저 발떡으로 애들 잡는데 응? 응 그걸로 애들 잡는다고 응 나 발떡을 난 허위안해 난 그걸로 잡는게 편해 나는 그냥 내가 그걸로 잡는게 편해 애들한테 다가가는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난 여태 이걸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어 나 매번 이렇게 간대 이렇게 매번 간대 이게 뭐 어떻게 하는거였지? 나 기억이 안나네 나 발도실도 안하고있어 지금 타켓 안하고있어 타켓 안하고있어 타켓은 이거고 이거고 근데 나는 타켓 안하고있어 아 이게 날라간 이유가 아 뒤에다가 폭발이 일으키는구나 아이고야 이게 모드 자체가 뒤에서 폭발을 일으키네 아 여기 석당주도 많다 어 주변 메일이 터지는 소리 많나 난 터지는 소리 안나는데 저런? 엄청난 클라스 타이네 나 근데 난 이걸로 하늘 날 수 있어 난 하늘 날 난 하늘 날 난 하늘 날아야지 아 뭔가 뭔가 내가 아 뭔가 맘에 안들어 뭐가 아 뭔가 집이 맘에 안들어 다 갈아오고싶다 여기서 연습한다 집에 올라가는거 집이 뭔가 많았나 누가 도끼 좀 만들어줄래요 저 도끼 내구도 없는거있어요 저 도끼 내구도 없는거있어요 저 도둑 주세요 여기 뒤에 뒤뒤뒤뒤뒤뒤 나무 더 켜야되요 배토리에 아 일단은 일단 아직 한번 묻을게요 이거 가문비나무 이거 어디다 놓으려 마루마루 벅도벅도 아 유리좀 구워주세요 아 기다려봐요 유리가 뭐야 유리가 없어 여기 내가 왔다 뭐래 뭐래 여기 물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1번 집에 그거 있습 한풍구 죽지마요 죽어가는거는 저기 불떼기님 아니야 저는 이런걸로 안죽어요 그럼 다행이고 저는 바보라 감기라 감기 걸리지 않아요 전 그냥 옳은거라서 아 힛힛힛 아 나 철갑밥 일부열래 철갑밥 헛헛 여기 철있던데 아 근데 이거 뭔가 맘에 안된단 말이지 저 10개 캤는데 또 몇개 더 깨가야되요 금 좀 캐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옥시리언 옥시리언이요? 14개 정확히 10개 캐요 10개 10개만 14개 왜 자꾸 14개 고집하는거야 4달러야 4달러 그냥 10개 캐가지고 지옥 가면은 지옥에 옥시리언 4개 캐면 되있거든요 4달러 지금 나는 레벨이 14 14 지옥에는 물을 설치할 수 없기에 아니 그니까 지옥물 포탈 열면은 딱 모서리에 4개 더 만들 수 있게 있기 때문에 검 많이 만들어놨어 형 이거 뭐냐 형 이거 부서져도 형태가 남아가지고 오래 쓸 수 있어 아 화이트 제가 지금 쓰고있는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검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거 샤프 샤프 블레이즈랑 7이랑 3개 샤프니스 화이트는 철 2개랑 하, 아 거기다 또 업그래되는거 또 업그레는거 이건 참고로 천금석 블럭필호에요 석탄블럭이랑 날거니와 알려발렴 왠제라 나 좀 따라와라 왜요 아 맞다 근데 나중에 마이크를 내려는 저 저 먹을거 먹을거 야 먹을거 좀 떨어트려줘 구멍에다가 잠시 급히 화장실 먹을거 없어가지고 지금 구하고있어요 멈췄어 어 멈췄어 멈췄어 지옥가자고 다 멈췄어 지옥가자니 지옥 생성때문에 지옥 좀 바로 안보여요 지옥보면은 움직이곤 있는데 다들 멈췄어 일단 구운 감자 6개로 버텨보자 아니다 저 있어요 저 감자좀 저 몇개있는데 어떤거요 감자 감자 구운 감자 아 맞다 맞다 그거 까먹었다 여러분 지옥오신문 지옥문에 이거 지정해요 오케이 저 구운 감자좀 줄수있어요 그럼 상자에다났어요 여기 있는거 해가지고 10개에다가 치 resiliency 저 지옥선 짜증 지옥선 짜 저 엔젤님 있는쪽으로 갈께요 간다 저 근데 유키 레드 툴, 혹시 블레즈맛 어, 잠깐만 유키 너 목표 하나잖아 유키 너 목표 하나잖아 그거 용암블럭 유키님 저, 고깽이 없어가지고 저 지옥선 네덜백돌 못 구해줘요? 네 저 고깽이 가져왔어요 엔젤라 너 자피 어디야? 저 시프트 타겟 어떻게 풀어요? 그거 뭐냐 시프트를 안 누르면 돼요 하하하하 시프트 하하하하 문제라 너 어딨어? 아니 맵을 보면 되잖아 어, 저기 갖고 있다 찬나무가 필요하겠네 고깽이, 고깽이 필요하다 저 다이아 고깽이 들고 가십니다 다이아 고깽이를 들어갔다고요? 아 몰라, 그냥 해 여기 여기 이거 타줘요 저 지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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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선 지옥선, 지옥선 네덜백돈 하는게 아니라 지옥선 필요할 때 올라가는 길 좀 만들어줘요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 이거 하면 돼 나중에 네덜레일로 만듭시다 이거는 유키님 이거 네덜백돌 필요 올라갈 거야 옆으로 이거 함부로 뭐이냐 일본도 쓰면 안 되겠다 여기, 어 저기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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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도 아, 보인다 나 남은검이네? 존망했다 너희들 위에 있냐? 상자 뭐 나왔어요? 금방 금방 뭐야 여기 계단이 있잖아 안장구암 뭐여? 안장구암 어 저기있나? 오케이 안장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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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믿어 야 이거 진짜 엄청 큰데? 약탈 있는 사람이 아니 그냥 약탈 없어 그냥 저 풀떼기면 없으니까 그냥 잡아요 그냥 잡아 죽었다 큰일났다 흐흐흐 하아 저분 그거 갖고 있었잖아 다국 다국 야 다국 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국을 하나 잃었다는 거잖아 아니 아니 무덤 모드 있어 무덤 모드 아 무덤 모드로 지킬 수 있나? 어 무덤 모드로 지킬 수 있어 나 못 어딘데? 나 이거 용암 속 아니잖아 무덤을 어떻게 찾아가? 못 찾아가 흐흐흫 아니 어떻게든 찾아봐요 복숨 걸어서라도 그거 이름은 어떻게 죽으신 분은 이거 구하셔야지 앞에 플레이즈 앞에 플레이즈 야 야 유패 뭐야 아 렉 튕겼어 나 마크 튕기 오 세상에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영상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편집을 이거는 해야겠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편집을 해보자 유패야 일단 영상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 아무나 빠이 좀 외쳐줘 안녕! 안녕! 안녕!